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목이 뭐예요 뭘 만들 거예요 어 해바 로보 만들 거에요 자 만들어봅시다 어떻게 만듭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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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두 개만 만들었어요. 두 개만 하면 안 돼? 또 해야 돼? 나무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나무 젓가락. 응? 나무 젓가락 할머니 보고 하나 달라고 해. 가서. 나무 젓가락. 나이. 나무 젓가락. 나이. 나무 젓가락. 나이. 나이. 나무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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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행히 여기가 다행히 후추리 엄마 여기도 테이프가 있다네 테이프가 또 필요해? 테이프가 어디있더라? 뭐라고? 어떻게 테이프를 새로 해? 할아버지야 팔 아프지다 아빠 이거 좀 꺼먹어 아니야 아빠 아빠 얼른 아빠 내가 좀 지겠단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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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 잘해 테이프? 응 자 잡아줄게 잡아줄게 할아버지가 잡아줄게 이래 줘봐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를 여기 얹어 젠장 Cela 이 자막 붙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 올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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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서 잘랐던 게 있었잖아. 잘라. 이쪽을 잡아야지. 내가 붙여서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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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먼저 뵙버지 이렇게 쫙 넣어쳤고 그리고 다시 놓여줘봐요 반에 접고 조재도 반에 접고 안에도 이렇게 내려줘봅니다 여기 까지 다음에는 여기 옆에 벌려서 블랙도 치고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스무는게 나오는데 여기 펼쳐서 반쪽은 다음에 다시 반쪽은 다음에는 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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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양쪽에 여기 이렇게 잡아줄게 이거 붙었다 테이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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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ivat 밑에 이렇게 이럴 зов 이렇게 다리 한쪽 완상 완성 완성 됐어요? 네 봅시다 보자 잘 만드는거야? 아이고,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세워야 돼? 아니요. 제가 만든거는 전부 다 세우시고 어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세워? 그럼 여기 테이프로 붙여요 테이프로 붙여 그러면 쓸거 아니야? 테이프로 붙여봐요 테이프로 붙여봐요 아까 할아버가 했잖아 아까 내가 접어놔라고 했잖아 밥상에 딱 붙여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그럼 또 붙잖아 여기다 세워 붙여봐 여기다 끝에 옳지 잘했습니다 박수 박수 잘 됐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로봇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무슨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마칩니다 네? 네 아이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종료에 endeavors Uh eko